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한자리에 다들 뭉쳤답니다 여기는 남양주설발원예술동호회 회원분들입니다 우리 이교승과 그 악당들 어우 너무 멋있죠 서부영화에 나오는 이런 다들 어우 너무 무섭게 생겼어 웃으세요 활짝 웃으세요 네 우리 키타리스트 저쪽부터 소개를 하면 남준우 키타리스트 인사 한 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가수 윤성홍 오 네 다음은 우리 아코리아 김기성 네 그리고 우리 솔발원예술동호회 단장님을 맡고 계시죠 패널리스트 나진랑 오 네 다음은 우리 이교승오라버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성극과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이지리 연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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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